네, 안녕하세요. 그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 정책상에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은 잘 해결되었답니다. 상당수의 영상을 삭제해야만 해서 가슴이 아팠지만 비운 뒤에 땅이 굳듯 앞으로 나아갈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좋습니다. 요즘 긍정을 샘솟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오늘은 삭제된 영상 중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린 왕자를 들려드릴게요. 도입부에 레옹베르트를 위한 헌사를 고쳤은 부분도 어린아이였을 때의 레옹베르트에게 라고 말하죠. 그만큼 어린 왕자는 어른 동화이기도 하며 모든 연령층이 감상할 수 있고 한 번쯤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내가 여섯 살 되던 해였다고 기억하는데 한 번은 체험담이라고 하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놀라운 그림을 하나 보았어요. 그건 보아뱀이 어떤 짐승을 막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써있었어요.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그대로 집어삼킨다. 그러고 나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이가 소화되는 반년 동안 계속 잠만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이리저리 생각해본 뒤에 색연필을 가지고 나의 첫 번째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그린 제 1호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무서운 느낌이 드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단 말이야? 하고 의아해했어요.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어요. 보아뱀이 코끼리를 뱃속에 넣고 소화시키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려서 보여주니 그제야 이해했어요. 어른들은 항상 설명해줘야 해요. 내가 그린 제 2호 그림은 이런 거예요. 어른들은 속이 보이는 보아뱀이고 보이지 않는 보아뱀이고 그런 그림 따위는 때려치우자고 차라리 질이나 역사, 산수, 문법 같은데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6살 때 훌륭한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나는 내 두 그림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생각에 대단히 실망했어요.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항상 설명을 해주려니 어린애인 나로서는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할 수 없이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결국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어요. 나는 온 세계에 꽤 많은 곳을 비행했어요. 지리는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요. 밤의 길을 잘못 들었던 적에 지리 상식은 매우 유용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나는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수없이 친분을 쌓았어요. 나는 어른들 속에 살며 오랜 세벌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아왔어요. 그렇다고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많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나는 좀 현명해 보인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늘 가지고 다니던 내 제1호 그림으로 시험해 보았어요. 혹시나 무언가 알아보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늘 모자로군 하고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원시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브릿지 게임,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며 몹시 좋아했어요. 이렇게 나는 속마음을 나눌 사람 없이 혼자서 살아왔어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기관에 무언가가 크게 고장이 난 거예요.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를 해결해 보리라 생각했어요. 내게 있어서 그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마실 물이 겨우 일주일 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첫날 저녁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많니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 뗏목을 타고 있는 난파선의 선원보다도 훨씬 더 고립된 처지였어요. 그러니 동틀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해 보세요. 저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는 눈을 비비고 자세히 주위를 바라보았어요. 신기한 아이가 나를 엄숙하게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여기 그 초상화가 있어요. 이 그림은 나중에 내가 그를 그린 것 중에서 제일 훌륭하게 그려낸 초상화예요. 물론 내 그림은 그 모델보다는 훨씬 멋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여섯 살 적에 나는 어른들 때문에 화가의 길에서 멀어졌고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는 보아뱀 외에는 한 번도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련히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사람 사는 땅에서 수만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꼬마 친구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해 보이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무서워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만리 떨어진 사막 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넌 거기서 뭘 하고 있니? 하지만 그 아이는 무슨 아주 중대한 이야기나 한 것처럼 가만히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저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너무도 신비스럽고 이상한 일을 당하면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많이 떨어진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순간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어요. 그렇지만 나는 고작 지리니 역사니 산수니 문법이니 하는 공부를 힘들여한 일이 생각나서 약간 투명스럽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 아이는 나에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양을 그려본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릴 줄 아는 두 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려주었어요.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 그림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꼬마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난 보아뱀의 뱃속에 든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우리 집은 아주 작아요. 난 양이 필요해요. 양을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아니야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잖아. 다시 그려줘요. 나는 또 그렸어요. 내 친구는 얌전하게 웃더니 다시 말했어요. 이건 이건 양이 아니야. 순냥이야. 뿔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나 그것마저 앞에 그림들처럼 거절을 당했어요. 이건 너무 늙었어. 내겐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나는 기관을 분해할 일이 급했기 때문에 더는 참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끄적여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건 상자다.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속에 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어린 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맞아.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그림이야. 그런데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을 많이 줘야 할까? 왜? 우리 집은 너무 작아서 아마 충분할 거야. 내가 그린 건 아주 조그만 양이니까 그는 머리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뭐. 이것 봐요. 양이 잠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린 왕자는 내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도 내가 묻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무심코 내뱉는 말을 듣고 나는 차츰 차츰 그를 알게 되었어요.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이 물건은 뭐야? 이건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라고 하지. 내 비행기.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걸 알려주는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자 그는 소리쳤어요. 뭐?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참 신기하다. 어린 왕자가 너무도 예쁘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때문에 나는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나는 사람들이 내 불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는 덧붙여 말했어요. 그럼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그의 신비로운 존재를 밝히는데 한줄기 서광이 비침을 깨닫고 얼른 물었어요.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어린 왕자는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지. 이걸 타고 왔다면 저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지. 그리고 오랫동안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내가 그려준 양을 주머니에서 꺼내 그 보물을 열심히 들여다보았어요. 다른 별들에 대해서 약간 언급만 하고 말았으니 내가 얼마나 애를 탔는지 생각해보세요. 나는 좀 더 알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얘 너 어느 별에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이 어디야?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이 없던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잘됐어. 아저씨가 준 상자가 밤에는 양의 집이 될 테니까. 물론이지. 그리고 네가 말을 잘 들으면 나 그동안에 양을 양을 매워둘 고삐 도 줄게. 말뚝 도 지고. 이 말은 어린 왕자의 마음에 충격을 준 것 같았어요. 매워둔다고? 참 이상한 생각이야. 하지만 그렇게 묶어두지 않으면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잖아. 어린 왕자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가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로든지 곧장 앞으로. 그러자 어린 왕자는 웃음을 그치고 말했어요. 내가 사는 곳은 작아서 괜찮아요. 그리고 어딘지 슬픈듯한 목소리로 덧붙여 말했어요. 앞으로 곧장 가도 별로 멀리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아냈어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은 겨우 집 한 채보다 좀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을요. 나는 그걸 별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지구 목성 화성 금성 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큰 별들 말고도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별들이 수백 개도 넘는 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에 번호를 붙여줘요. 예를 들면 소행성 325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어린 왕자가 살았던 별이 소행성 B612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을만한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이 소행성은 1909년 터키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딱 한 번 보였을 뿐이에요. 이 전문학자는 당시 국제천문학회에서 자기가 발견한 소혹성에 대해 확실한 증명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늘 그렇다니까요. B612 소행성의 명예를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터키의 어떤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반드시 양복을 입도록 명령하고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어요. 이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멋있는 양복을 입고 나와서 다시 증명을 했어요. 이번에는 모두들 그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내가 B612 소행성에 대해 이 정도로 자세히 이야기하고 번호까지 읽어주는 건 순전히 어른들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요.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건 묻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어떠니? 무슨 놀이를 제일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니? 이렇게 묻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의 나이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나 되니? 몸무게는?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보니? 하는 식의 질문만으로 어른들은 그 친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버려요. 만약 어른들에게 창문에는 제라늄이 피어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해내지 못할 거예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해야 그들은 비로소 정말 멋진 집이겠구나 하고 단성을 질러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 애가 멋있었고 그 애가 웃었고 그 애가 양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바로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라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고개를 흔들며 우리를 어린 아이로 취급할 거예요. 하지만 그가 떠나온 별 B612 소행성 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곧 우리 말을 알아듣고 또 여러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른들은 늘 그런 식이에요.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린이는 어른들에게 아주 너그러워야 해요. 물론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나는 옛날 동화처럼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옛날에 자기보다 좀 더 클까 말까 한 별에 사는 어린 왕자가 있었답니다. 그는 친구를 갖기 원했어요.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진실한 느낌을 주었을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가볍게 읽어버리는 일이 싫어요. 그 추억을 이야기하려니 슬픔이 느껴져요.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 벌써 여섯 해가 지났어요. 지금 여기에 그의 모습을 그리려 하는 건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친구를 잊어버린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니까요. 누구에게나 친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 역시 숫자밖에는 관심이 없는 어른들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림 물감 상자와 연필 몇 자루를 사온 것도 이 때문이에요. 여섯 살 적에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려본 일 외에 전혀 그림이라고 그려본 적이 없던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꽤나 힘든 일이에요. 물론 할 수 있는 한 그와 비슷한 초상을 그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꼭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어요.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어떤 그림은 닮지 않았어요. 키를 가늠하는데도 조금 틀려요. 이쪽 어린 왕자는 너무 크고 저쪽은 너무 작아요. 또 옷 색깔에 대해서도 망설여져요. 그래서 나는 되든 안 되든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려봤어요. 끝내는 더 중요한 부분에서 잘못을 저지를 것만 같아요. 그래도 그건 용서를 해줘야 해요. 내 친구는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으니까 아마 내가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불행하게도 상자 속에 든 양을 꿰뚫어보지는 못해요. 나도 아마 조금은 어른을 닮아버린 모양이에요. 아마도 늙어버렸나 봐요. 날마다 나는 그가 말하는 별 별을 떠나온 이야기 그의 여행 등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바버브 나무의 비극도 이런 식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양 덕택 이었어요. 갑자기 어린 왕자가 무슨 중대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 나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응? 그럼. 잘됐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나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 바버브 나무도 먹겠지? 나는 바오바부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커다란 교회만큼 큰 나무이며 그가 한때 코끼리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그 바오바부 나무 하나를 당해내지 못할 거라고 어린 어린 왕자에게 일러 주었어요. 코끼리 때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었어요. 그놈들은 모두 포기해 놓아야겠네? 그러나 그는 총명하게 이런 말도 했어요. 바버브 나무도 크기 전엔 조그마한 나무잖아요. 물론이야. 그렇지만 이 양이 어째서 작은 바버브 나무를 먹어야 하지? 그래 그거야. 그는 다 아는 걸 묻고 있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하는 수 없이 나 혼자 이 수수께끼를 푸느라 애를 먹어야 했어요. 과연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어요. 따라서 좋은 풀의 좋은 씨앗과 나쁜 풀의 나쁜 씨앗이 있었어요. 하지만 씨앗은 보이지 않아요. 씨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문득 깨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어서 기지개를 켜고 먼저 연약하고 예쁜 조그만 싹을 태양을 향해 조심조심 내밀어요. 그것이 문화 장미 나무의 싹이라면 마음껏 자라게 해도 좋아요. 그러나 나쁜 싹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른 뽑아내야 해요.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어요. 바로 바하바부 나무의 씨였어요. 그 별의 흙에는 바하바부 나무 씨가 가득 했어요. 그런데 바하바부 나무는 어쩌다 늦게 손을 쓰면 어째 도리가 없게 돼버려요. 나무가 별 전체를 차지하고 그 뿌리로 별 깊숙이 구멍을 뚫는 거예요. 별이 너무 작아서 바하바부 나무가 많으면 별이 폭발해버리고 말아요. 그건 규율 문제야.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 세수를 마치면 별도 몸단장을 꼼꼼히 해줘야 돼. 장미 나무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그때그때 신경을 써서 바하바부 나무를 뽑아버려야 해. 아주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훨씬 쉬운 일이기도 해. 그리고 어느 날에는 이 땅에 사는 어린이들 머릿속에 꼭 새겨지도록 나에게 예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말했어요. 언젠가 여행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할 거야. 때로는 할 일을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 하지만 바하바부 나무를 그냥 놔두는 건 큰 사고야. 난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아는데 그 게으름뱅이는 작은 나무를 셋이나 소홀히 넘겨버렸어. 나는 어린 왕자의 말대로 그 별을 그렸어요. 나는 도덕 선생 같은 말투를 쓰는 일이 싫지만 바하바부 나무의 위험은 전혀 알려있지 않고 또 길을 잘못 들어 어떤 소행성에 닿게 된다면 그 사람이 크나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버리고 도덕 선생처럼 말하기로 한 거예요. 어린이들아 바하바부 나무를 조심해라. 내가 이 그림을 정성들여 그린 건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그 위험을 내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알리고자 하는 교훈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몰라요. 왜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바하바부 나무만큼 굉장하지 않을까. 대답은 지극히 간단해요. 그려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바하바부 나무를 그릴 적에는 매우 조급한 생각이 사로잡혀 힘이 솟았던 거예요. 어린 왕자 나는 이렇게 조금씩 네 쓸쓸한 생활을 알게 되었지. 너는 해질 때의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는 위안 외에는 오랫동안 기쁨이라는 걸 몰랐어.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네가 이런 말을 말했을 때야 알 수 있었지. 나는 해가 지는 풍경이 좋아. 우리 해가 지는 걸 보러 가자. 그렇지만 기다려야지. 기다린다고? 뭘?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처음에 너는 몹시 의아해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웃었지. 너는 이렇게 말했어. 난 아직도 내 별에 있는 줄 생각한다니까. 사실이야.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져. 단숨에 프랑스로 갈 수 있다면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프랑스는 너무 먼 곳에 있어. 하지만 그 조그마한 너의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자국만 옮기면 되지. 그래서 너는 보고 싶을 때는 언제나 해지는 장면을 구경할 수가 있었겠지. 언젠가는 해가 지는 걸 마흔 세 번이나 구경했어. 그리고 조금 후에 넌 이렇게 덧붙였지. 아저씨도 알 거야. 몹시 슬플 땐 해지는 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걸. 그럼 마흔 세 번 석양을 본 그날은 몹시 쓸쓸했겠구나.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어. 다섯째 대돈날도 역시 양덕택의 어린 왕자의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던 문제의 결과인 듯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물었어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을 수 있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단다.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응 그렇지 가시 있는 꽃도 먹어. 그럼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나는 기관에 너무 빡빡하게 조여진 나사를 풀려고 한창 애쓰는 중이었어요. 기계고정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감지했고 또 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우 초조했던 거예요. 그럼 가시가 왜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일단 물어본 것은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었어요. 나는 나사 때문에 화가 나 있어서 아무렇게나 대답했어요. 가시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야. 꽃이 심수를 부리는 거지. 그래? 어린 왕자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원망스러운 듯이 불쑥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저씨 말을 믿을 수 없어. 꽃들은 연약해. 꽃들은 순진해. 꽃들은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한 지키려는 거야. 가시를 가지고 겁을 주려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놈의 나사가 계속 말썽을 부리면 망치로 두드려 깨트려 해야지. 그런데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어지럽 펴놓았어요.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해? 모든 꽃들이? 아니야. 아니야. 생각해서 대답한 게 아니야. 그냥 말한 거야. 나는 지금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어리둥절에서 나를 쳐다보았어요. 중대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내가 손에는 망치를 들고 온통 시커먼 기름투성이를 해가지고 추악이 보이는 물건 위에 몸을 굽히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저씨는 어른들 같이 말하는 군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좀 부끄러워 졌어요. 그러나 그는 매정하게 말했어요. 아저씨는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 모두 헷갈리게 하고 있던 말이야. 그는 무척 화가 나 있었어요. 그의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어요. 나는 얼굴이 빨간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하나 알고 있어. 그 신사는 꽃 향기를 맡아본 일도 없고 별을 쳐다본 적도 없어. 그는 누구를 사랑해 본 일도 없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덧셋만 하고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어. 하루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되풀이하면서 오만하게 구는 거야. 그렇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그만 화가 나서 얼굴이 헬쑥해졌어요.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키워왔어. 양들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을 먹어왔고 그런데도 왜 그토록 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지 아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양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 빨간 신사의 계산보다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내 별 외에는 어느 별에도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양이 뭣도 모르고 단숨에 그 꽃을 먹어버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계속 말했어요. 수백만이 넘는 수없이 많은 별들 속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만 바라봐도 행복할 거야. 저 별들 중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마치 모든 별들이 갑자기 그 빛을 잃고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아. 그런데도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흐늦게 울기 시작했어요. 이미 밤이 되었어요. 나는 연장들을 내려놓았어요. 망치도 나사도 갈증도 죽음도 다 우습게 생각됐어요. 어떤 별 나의 별인 이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달래며 말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양에게 입마개를 씌우면 위험하지 않을 거야. 이 꽃을 위해서는 갑옷을 하나 그려줄게. 그리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자신이 매우 서툴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어떻게 그의 마음을 달래고 어떻게 그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웠어요.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어린 왕자의 작은 별에는 전부터 꽃잎이 한 겹만 있는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어요. 그 꽃들은 별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방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어느 날 아침 풀숲에 나타났다가 저녁에는 사라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씨앗에서 싹이 텄던 거예요. 지금까지 보았던 싹과는 달라서 어린 왕자는 이 싹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바하바부 나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 어린 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했어요. 꽃봉오리가 커져가는 것을 지켜보던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곧 어떤 기적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꽃은 계속해서 그 초록빛 방 안에 숨어 아름다움을 가꾸기에 바빴어요. 신중하게 색깔을 고르고 천천히 옷을 입으며 하나씩 하나씩 꽃잎을 다듬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양기비꽃처럼 구겨진 채 나오기가 싫었던 거예요. 괴꽃은 자기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요. 정말 무척 멋진 꽃이었어요. 그 신비로운 단장이 며칠이고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바로 해가 뜨는 시각에 맞추어 그 꽃은 활짝 피어났어요. 그렇게도 정성을 들여 오랫동안 몸치장을 하고 난 꽃이 하품을 하면서 말했어요. 전 이제야 겨우 깨어났어요. 미안해요. 머리가 아직까지 많이 헝클어져 있어요. 어린 왕자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뭘요? 나는 해와 함께 태어났어요. 꽃이 나지막하게 대답했어요.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그 꽃은 너무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었어요. 꽃은 말을 이었어요. 지금은 아침 식사 시간이 아닌가요? 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얼른 시원한 물뿌리개를 가져다 꽃에 뿌려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꽃은 약간은 변덕스러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자기 몸에 난 네 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호랑이들이 발톱을 내밀고 달려들지도 몰라요. 우리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는 꽃의 말에 즉각 반박했어요. 꽃도 지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풀이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호랑이는 무서울 게 없지만 바람이 부는 건 질색이에요. 바람막이 없으세요? 바람 맞는 게 무섭다고? 식물 치고는 운이 좋지 않구나. 이 꽃은 너무 까다로워.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어요. 저녁에는 유리 덮개를 씌워줘야 해요. 아 이별은 너무 춥군요. 살기에 적당치 않아요. 내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그 꽃은 시의 모습으로 이별해 왔으니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리가 없는 처지였어요.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가 들킨 게 속상해서 그 꽃은 어린 왕자를 타박하려고 괴롭다는 듯이 두세 번 기침을 했어요. 파란막이는요? 가지러 가려던 참인데 당신이 말을 시켰잖아요. 그러자 꽃은 어떻게 해서든 어린 왕자가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기침을 더 심하게 했어요.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려고 했지만 곧 그 꽃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는 대소롭지 않은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건 그를 아주 불행하게 했어요.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 꽃의 말을 듣지 안았어야 했어. 꽃들이 하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해. 꽃은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으면 돼. 그 꽃도 내 별을 향기롭게 해주었는데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어. 그 발톱 이야기 때문에 발끈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화를 내지 말고 가엾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는 계속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그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 꽃은 내게 향기를 주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 거기서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가련한 속임수 뒤에 애정이 숨어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꽃들은 모순 덩어리거든. 그렇지만 나는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나는 그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 자기 별에서 떠나왔으리라 생각했어요. 떠나던 날 아침 그는 별을 깨끗이 정돈했어요. 불을 붓는 화산을 정성껏 청소했죠. 그의 별에는 활화산이 두 개 있었는데 그것들은 아침 식사를 데우기에 아주 편리했어요. 그 별에는 사화산도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야라고 한 그의 말맞다나 어린 왕자는 꺼진 화산의 구멍도 똑같이 청소했어요. 화산들은 청소만 잘해주면 무작정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불타오르니까요. 화산의 폭발이란 굴뚝의 불길과 같은 거예요. 지구에 사는 우리는 화산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에 청소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산 폭발 때문에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약간 서글픈 마음으로 나머지 바흐바부 나무삭도 뽑아주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날 아침엔 일상적으로 해오던 그 모든 일들이 유난히 정겹게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유리 덮개를 씌울 때에는 그만 울고 싶어졌어요. 잘 말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꽃은 기침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감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용서를 빌고 싶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마침내 꽃이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꽃이 자기를 원망하지 않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는 유리 덮개를 손에 든 채 멍하게 서 있었어요. 그러나 아늑함과 침착함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꽃은 말했어요. 내 잘못이지만 당신은 너무도 몰라주었어요. 그런 건 아무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만큼이나 당신도 어리석었어요. 행복하세요. 그 유리 덮개는 그냥 치워요. 이제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감기가 심하게 든 건 아니니까요. 어쩌면 시원한 바람이 더 좋을 거예요. 난 꽃이니까. 하지만 벌레들이 나비를 해보려면 벌레 두세 마리 정도야 견뎌내야죠. 나비는 무척 아름답다던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요. 당신은 멀리 떠날 테고 난 발톱이 있으니까 커다란 짐승들은 겁나지 않아요. 꽃은 순진하게 자기 몸에 난 가시 네 개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렇게 꾸물거리지 말아요. 자꾸 신경 쓰여요. 이미 떠나기로 마음먹었으면 빨리 가란 말이에요. 꽃은 우는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어요. 어린왕자의 별은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가 있는 쪽에 있었어요. 그는 우선 일자리도 알아보고 뭔가 배울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별들을 방문했어요. 그가 찾아간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왕은 붉은빛 천과 흰단빛 털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단순하긴 하지만 위엄 있어 보이는 왕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 신하가 하나 오는구나. 왕은 어린왕자를 보자 소리쳤어요. 나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알아보지? 어린왕자는 의아했어요. 왕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신민이라는 간단한 원리를 어린왕자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짐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 드디어 어떤 사람의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뿌듯해하며 그 왕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린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별은 온통 왕의 담비 털가죽 망토 자락에 덮여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어린왕자는 그냥 서 있다가 너무 피곤해서 하품을 하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그 모습을 본 왕이 얼른 명령을 내렸어요.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짐은 이를 그만 오라.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을 한 데다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어린왕자는 변명했어요. 그럼 짐은 하품을 명하노라. 여러 해전부터 짐은 하품하는 사람을 보지 못해 하품하는 것이 신기하도다. 자 또 하품을 하라.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겁이 나서 하품이 안 나와요. 어린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흠 그러면 짐은 그대에게 명한다. 하품을 하기도 하고 빠른 몇 마디를 중어거리던 왕은 심기가 불편한 듯 했어요. 왜냐하면 왕은 무엇보다도 자기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불복종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 군주였어요. 그러나 그는 선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는 평소에 이런 말도 하곤 했어요. 짐이 만일 어떤 장군에게 새로 반영하였는데 장군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로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짐은 그대에게 안키를 명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면서 왕은 담비 망토자락을 끌어올렸어요. 어린 왕자는 깜짝 놀랐어요. 별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 왕은 무얼 다스리고 있는 걸까요? 폐하 제가 여쭤보는 것을 용서하셨으면 하는데 짐은 질문하기를 명하노라. 어린 왕자가 말하자 왕이 서둘러 대답했어요. 폐하 께서는 과연 무엇을 다스리시는 건가요? 모든 것을. 왕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것을요? 왕은 천천히 자기 별과 다른 모든 별을 그리고 또돌이 별들을 가리켰어요. 저 전부를요? 어린 왕자가 반문했어요. 응 저것들 모두 왕이 대답했어요. 그는 절대 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전우주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저 모든 별들이 모두 폐하의 명령에 복정하나요? 물론 이러다 별들은 즉시 복정하노라. 짐은 규율을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노라. 그러한 권력은 어린 왕자를 감탄시켰어요. 내게도 이런 힘이 있다면 의자를 움직이지 않고도 해지는 광경을 하루에 마흔 네 번이 아니라 일은 두 번이라도 아니 백 번까지라도 아니 이백 번이라도 구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자 자기가 버려두고 온 작은 별에 대한 추억이 떠올라 약간 서글픈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청원을 했어요. 해지는 광경을 보았으면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해가 지기를 명령해 주세요. 만약에 짐이 어떤 장군더러 나비처럼 잎꽃 저꽃으로 날아다니라거나 한편에 희곡을 쓰라거나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장군이 자기가 받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장군과 짐들 중에 누구의 잘못이겠는가 그야 태하의 잘못이죠. 어린 왕자는 당돌하게 대답했어요. 옳도다. 누구에게든 가능한 일을 명령해야만 하느니라. 권위는 이성의 근거를 두는 법이로다. 만일 백성들에게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하면 그들은 모반을 일으킬 것이다. 짐이 복종할 요구할 권리가 있음은 짐의 명령이 이치에 맞는 까닭이로다. 그러면 제가 부탁한 석양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질문을 던지면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어린 왕자는 이렇게 일깨웠어요. 혜진은 광경을 보게 대리로다. 짐은 그것을 요구하겠노라. 하지만 짐이 다스리는 원칙을 따라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겠노라. 언제 갖추어질까요?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어요. 흠... 왕은 먼저 커다란 달력을 찾아보고 나서 대답했어요. 그것은 음...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니라. 그때 그대는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 보게 될 것이로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어요. 그는 해지는 광경을 못 보게 되어 서운했어요. 그는 약간 치료해졌어요. 어린 왕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없으니 이제 떠나겠어요. 신민을 한 사람 가지게 된 것이 몹시도 자랑스럽던 왕은 서둘러 말했어요. 떠나지 말라. 짐은 그대에게 장관에 임명하노라. 무슨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 여기에 재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알 수 없는 일이 도다. 짐은 아직까지 짐의 왕국을 순시한 일이 없노라. 짐은 매우 늙었고 수레를 놓을 자리도 없고 걷는 일은 힘이 드노라. 왕이 대답했어요. 어? 그렇지만 저는 벌써 다 보았는 걸요? 몸을 기울여 별의 저쪽을 한번 둘러보고 난 어린 왕자는 말했어요. 저쪽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대 자신을 심판하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로다.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니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잘 심판하게 되면 그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니라. 저는 아무데서라도 저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요. 꼭 여기서 살 필요는 없어요. 아, 침해별 어디엔가 늙은 지 한 마리가 숨어있도다. 그대는 이 늙은 쥐를 재판할 수 있으리라. 그 쥐를 사형에 처하라. 그러므로 그 쥐의 생명은 그대에게 달려 있으리라. 하지만 매번 특사를 내려 그 쥐를 살려두도록 하라. 쥐는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저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게 싫어요. 아무래도 가야겠어요. 가지 말라. 어린 왕자는 준비를 다 끝냈으나 늙은 왕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의 명령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이행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 1분 안에 떠나가라고 명령하실 수 있다고요. 시기적으로 알맞은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별을 떠났어요. 그러자 왕은 서둘러 소리쳤어요. 지임은 그대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잔뜩 위엄을 부렸어요. 어른들은 참 이상하기도 하다. 어린 왕자는 길을 가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찾아간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드디어 숭배자가 하나 찾아오는군. 허영쟁이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소리쳤어요. 허영쟁이에게는 사람들이 모두 숭배자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상한 모자를 쓰셨네요. 어린 왕자는 인사를 했어요. 이건 인사하려고 쓰는 거야. 사람들이 내게 환호를 보내면 담래하기 위한 거지. 그런데 불행히도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요? 어린 왕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양손을 마주쳐봐. 허영쟁이가 시켰어요. 어린 왕자가 손뼉을 치니 허영쟁이는 모자를 벗어들고 정중히 인사했어요. 왕을 방문했을 때보다는 더 재밌는데?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다시 박수를 치자 허영쟁이는 모자를 벗어들며 허리를 굽혀 답했어요. 5분쯤 이렇게 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이 장난에 실증이 났어요. 그런데 모자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나 허영쟁이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허영쟁이들에게는 칭찬받기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너는 정말로 나를 승배하니? 허영쟁이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어요. 승배한다는 게 뭔데요? 승배한다는 건 내가 이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고 제일 부자고 가장 지적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지. 그렇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제발 나를 즐겁게 해다오. 어서 나를 승배해주렴. 아저씨를 승배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별을 떠났어요. 어린 왕자는 여행을 가는 동안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어요. 이 별에는 잠시 동안만 머물렀지만 어린 왕자는 마음이 몹시 우울해졌어요. 어린 왕자가 술꾼에게 물었어요.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술꾼은 빈병 한 무더기와 가득 찬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두고 무드컨이 앉아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있지. 술꾼은 몹시 침울한 기색으로 대답했어요. 술은 왜 마셔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얼 잊어버리려고요? 어린 왕자는 그 술꾼이 측은하게 생각되어 물었어요. 창피한 걸 잊어버리려고. 술꾼은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어요. 뭐가 부끄러운데요? 그를 도와줄 생각으로 어린 왕자는 물었어요. 술을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술꾼은 이렇게 말하고 입을 꾹 다물어버렸어요. 어린 왕자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그 별을 떠났어요. 어린 왕자는 길을 가며 어른들은 정말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 생각했어요.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어린 왕자가 왔는데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담배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셋 더하기 둘은 다섯 다섯 더하기 일곱이면 열둘 열둘 더하기 셋이면 열다섯 열다섯에다 일곱하면 스물둘 스물둘에다 여섯이면 스물녀덟 새로 불붙일 시간도 없다. 스물녀섯에 다섯을 더하면 서른 하나라. 하 그러니까 합해서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뭐가 5억 인데요? 어? 너 여태 거기 있었니? 저 5억 100만 아 뭐더라 잊어버렸네. 나는 하도 바빠서 말이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잡담할 시간이 없어. 둘 더하기 다섯은 일곱 뭐가 5억 100만 이란 말이에요? 일단 질문을 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어요. 사업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54년 전부터 이별에서 살아봤는데 그동안에 방해를 받은 일은 세 번 밖에 없었어. 첫 번째는 22회 전인데 어디선지 풍뎅이가 날아와 툭 떨어졌단다. 그놈이 어찌나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는지 더하기를 하다가 네 번이나 들렸어. 두 번째는 11년 전에 신경통이 일어났을 때야. 나는 운동 부족이야. 걸어다닐 시간이 없단 말이야. 난 바쁜 사람이니까. 세 번째가 그래 바로 2번이야. 가만히 있자 5억 100만 이라고 했었지? 뭐가 어기고 100만이란 말이에요? 사업가는 조용해질 가망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가끔씩 하늘에 보이는 조그마한 것들이 몇 억이란 말이다. 파리떼들 말인가요?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조그마한 것들이지. 벌들이요? 그것도 아니야. 그걸 보고 게으름뱅이들은 쓸데없이 공상을 하지. 하지만 난 착실한 사람이라서 그답이 부질없는 걸 보고 공상할 틈이 없어. 아 별들 말이에요? 그래 맞아. 별들 말이다. 별을 5억 개나 가지고 아저씨는 뭘 하는 거예요?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착실하고 정확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저씨는 그 별을 가지고 뭘 하는 건데요? 뭘 하느냐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별을 갖는다고요? 그래. 그렇지만 난 왕을 만나보았는데 왕들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야. 그건 아주 달라. 별을 갖는 게 아저씨한테 필요한 일인가요? 부자가 되는데 필요하지. 그럼 부자가 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별을 발견하면 그걸 또 살 수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이 사람도 그 술꾼과 비슷한 말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다시 질문했어요. 어떻게 별을 갖는데요? 별들이 누구 거지? 사업가는 까다롭게 대물었어요. 몰라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야. 내가 제일 먼저 그걸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어. 물론 만일 네가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를 보았다면 그건 네 거야. 임자 없는 섬을 네가 발견하면 그 섬이 네 소유가 되지. 네가 먼저 어떤 생각을 해내면 거기에 대해서 특허를 내면 돼. 그 생각은 네 것이니까. 그러니까 별은 내 거야. 나보다 먼저 별을 갖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로 무어래요? 그걸 관리하지. 그 별들을 세고 또 세는 거야. 아. 그건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나는 성실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난 말이에요. 목도리가 있으면 그걸 목에 두르고 다닐 수가 있어요. 또 꽃이 있으면 그걸 따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저씨는 별을 딸 수가 없잖아요. 없어. 하지만 그걸 은행에 맡겨둘 수는 있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작은 종이에다 내 별의 숫자를 써서 서랍에 넣고 잠근단 말이야. 그뿐이에요? 그거면 충분하지. 그거 재미있네. 꽤 시적이기도 해.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일은 아니야.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꽃이 하나 있는데 매일 물을 져요. 또 화산이 세 개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요. 사화산 까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깨끗이 청소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게 꽃이나 화산한테 이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하나도 이로울 게 없네요. 사업가는 뭐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얼른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어요. 어린 왕자는 계속 길을 가며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이상했어요. 지금까지의 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어요. 그저 가로등 하나와 그 가로등 에 불을 붙이는 한 사람이 앉을 만한 공간이 있을 뿐 이었어요. 하늘 한 구석에 있는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별에 가로등 뭔가 점등 사람이 왜 있어야 하는지 어린 왕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도 왕이나 허영쟁이나 사업가나 술꾼 같은 엉터리보다는 낫겠지. 적어도 그가 하는 일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가로등 을 켜면 별이나 꽃을 하나 도단하게 하는 거랑 같고 가로등 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재우는 일이지. 이건 아름다운 일이야. 아름다우니까 이로운 일이기도 해. 어린 왕자는 별의 발을 들여놓으며 점등하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왜 지금 가로등 을 껐어요? 명령이야. 안녕. 그가 대답했어요. 명령이 뭔데요? 가로등을 끄라는 거지. 잘 자거라. 그러고 나서 그는 금방 가로등을 다시 켰어요. 왜 불을 다시 켜요? 명령이야.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알지 못할 건 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잘 잤니? 그러면서 그는 도로 가로등을 껐어요. 이어 그는 붉은 바둑판 무늬의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란다. 예전에는 괜찮았어.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는 켰으니까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쉴 수도 있고 밤에는 잘 수도 있었지. 그럼 그럼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이 바뀐 건 아니란다. 그러니 큰일이지. 이 별은 해마다 자꾸 자꾸 더 빨리 도는데 명령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요? 이제 1분에 한 바퀴씩 별이 도니까 단 1초도 쉴 시간이 없어 1분에 한 번씩 켜고 끄고 해야 하니까 참 신기하군요. 아저씨네 별은 1분이 하루가 되는군요. 이상할 거 없단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이니 31이지. 잘 자거라.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어요. 어린 왕자는 명령에 이렇게까지 충실한 이 사람이 좋아졌어요. 어린 왕자는 전에 자기 별에서 의자를 끌어당겨 해지는 걸 보던 일이 생각났어요. 어린 왕자는 점등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저씨 나는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쉬고 싶어 그걸 가르쳐줘. 그가 말했어요. 사람은 충실하면서 동시에 게으를 수도 있으니까요.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어요. 아저씨별은 아주 작아서 세 걸음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를 볼 수 있도록 천천히 걷기만 하면 돼요.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는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잠을 자는 거니까. 그렇다면 안 됐군요. 어린 왕자가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안 됐고 말고 잘 잤니? 점등하는 사람은 말하면서 다시 가로등을 껐어요. 어린 왕자는 더 먼 길을 가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한 사람은 그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그 별은 너무 작아서 둘이 있을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차마 고백하지 못한 건 무엇보다도 이 축복받은 별에서는 24시간 동안에 1440번이나 석양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쉬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여섯 번째 별은 열 배가 더 큰 별이었어요. 그 별에는 아주 큰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어요. 저런 탐험가가 안 나오는군. 노신사는 어린 왕자를 보자 소리쳤어요. 어린 왕자는 책상 옆에 앉아 숨을 잠시 돌렸어요. 벌써 얼마나 긴 여행을 했던가요. 어디서 오는 길이니? 노신사가 물었어요. 이 큰 책은 뭐예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나는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바다, 강, 도시, 산, 사막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을 말한단다. 그거 참 재미있네요. 이제야 직업다운 직업을 보게 되었어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그는 아직 이처럼 아름다운 별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별은 참 아름답군요. 큰 바다도 있나요? 나는 알 수 없단다. 지리학자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어린 왕자는 실망했어요. 산은요? 난 모른단다.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어.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면서요? 그래. 그러나 나는 탐험가는 아니야. 내게는 탐험가 소질이 전혀 없어. 도시나 강, 산, 바다, 태양, 사막을 새로 돌아다닌다는 건 지리학자의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단다. 서재를 떠나는 법이 없는 거야.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보지. 지리학자는 탐험가들에게 물어서 그들이 회상해낸 것들을 기록한단다. 그러다 그 중에 어떤 탐험가가 본 것이 흥미가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의 인격을 조사하도록 한단다. 그건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에 크나큰 변화가 생기니까 그렇지. 또 탐험가가 술꾼인지 아닌지도 조사하지. 왜요? 술꾼들은 사물을 둘러보기 때문이야.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둘이 있다고 기록해 넣을 수도 있으니까. 나쁜 탐험가가 될 만한 사람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탐험가의 인격이 건전하면 나는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시킨단다. 가보나요? 아니 그건 너무 복잡해. 탐험가에게 증거물을 내보이라고 요구하는 거지. 가령 큰 산을 발견했다고 하면 거기서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한단다.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구나. 탐험가로구나. 네가 살던 별 얘기를 해다오. 지리학자는 큰 등록부를 펼치더니 연필을 깎았어요. 먼저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연필로 써두었다가 탐험가가 증거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땠니? 지리학자가 물었어요. 아 제 별은 별로 흥미거리가 못 돼요. 아주 조그맣거든요. 화산이 세 개 있는데 둘은 활화산이고 하나는 불이 꺼진 화산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꽃도 하나 있어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왜요? 내 별에서 제일 예쁜 건데요? 꽃들은 덧없이 피었다 지니까. 덧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리학자가 대답했어요. 지리책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야. 절대로 유행을 타서는 안 된단다. 산이 이 자리를 옮긴다는 건 아주 드문 일이고 큰 바다에 물이 말라버리는 일도 매우 드물지.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들만 기록한단다. 어린 왕자가 말을 막았어요. 하지만 사화산도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덧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리학자가 말했어요. 화산이 죽었건 살았건 상관없어. 그건 우리에게 똑같은 거야. 중요한 건 산이야. 산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한 번 물어본 것은 포기한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또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덧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곧 사라질 염려가 있는 것이란 뜻이지. 내 꽃이 머지않아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요? 물론이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어요. 내 꽃은 덧없는 거구나. 그런데 내 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시가 내게밖에 없어. 그런 꽃을 홀로 내버려 두고 떠나온 거야. 이것이 그가 처음으로 후회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왕자는 다시 용기를 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떤 별에 가보는 게 좋을지 알려주실래요? 흠 지구라는 별에 가보렴. 그 별은 평판이 좋으니까.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기 꽃을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일곱 번째 지구는 작은 별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왕이 111명, 지리학자가 7000명, 사업가가 90만 명, 술꾼 750만 명, 허영쟁이 3억 1,100만 명, 즉 20억 가량의 어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전기를 발명하기 전까지 6대주 전체를 통틀어 46만 2,511 명이나 되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엄청난 군대처럼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는 말을 하면 지구의 넓이가 얼마만한지 짐작이 갈 거예요.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그건 정말 찬란한 광경이었어요. 이 군대의 움직임은 오페라의 무용수들처럼 질서 정연했어요.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점등하는 사람들 차례였어요. 이들이 등불을 켜고 자러 가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에 등불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들 역시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음은 러시아와 인도에 점등하는 사람들 차례예요.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순서였어요. 그들이 무대로 들어서는 순서가 틀리는 일은 절대로 없었어요. 참으로 대단한 장관이었어요. 단지 북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만이 한가하고 마음 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1년에 두 번만 일을 할 뿐이었거든요. 재치를 부리다 보면 약간 거짓말을 할 일이 생기게 돼요. 점등 켜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아직 정직하지는 못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염려가 있으니까요. 넓은 지구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은 아주 작아요. 지구에 사는 20억 명이 무슨 지폐에서 처럼 바싹 다가선다면 사방 20마일 넓이 되는 광장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온 인류를 태평양의 아주 조그만 섬 안에 채워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어른들은 자기들이 훨씬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바흐바부 나무처럼 중요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조언을 하세요. 그들은 숫자를 몹시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면 만족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까지 이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는 말아요. 그건 불필요한 일이니까요. 내 말만 믿으면 돼요. 어린 왕자가 지구에 이르자 사람을 아무도 만날 수 없어서 몹시 놀랐어요. 그런 혹시 다른 별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무서워하던 중에 모래에서 달빛 같은 고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좋은 밤이야. 어린 왕자는 재빨리 말을 걸었어요. 안녕. 뱀이 대답했어요. 내가 떨어진 이곳이 무슨 별이니?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지구에? 아프리카야. 뱀이 대답했어요. 아, 그래.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니?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지구는 크단다. 뱀이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기 별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저렇게 반짝이는 걸 거야.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그렇지만 정말 멀구나. 참 아름다운 별이구나. 그런데 넌 여기 왜 왔니? 뱀이 물었어요. 꽃하고 갈등이 좀 생겼거든. 어린 왕자가 대답했어요.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그들은 말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어디 있니? 사막은 좀 쓸쓸한 것 같아. 이윽고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역시 외로워. 뱀이 말했어요. 넌 넌 넌 참 이상한 짐승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어린 왕자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강해. 어린 왕자는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야. 넌 다리도 없잖아. 여행을 할 수도 없을 텐데. 난 너를 배보다 더 멀리 데리고 갈 수 있어.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에 큰 팔찌처럼 감기며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나왔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처럼 연약한 애가 바위 두성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드는 구나. 네 별이 너무 그리우면 내가 언제고 너를 도와줄게.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알았어. 그런데 어째서 너는 계속 수수께끼 같은 얘기라니?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난 그걸 모두 풀거든. 뱀이 말했고 그들은 다시 말이 없었어요.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지만 꽃 한 송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요. 꽃잎이 세 개 달린 보잘 것 없는 꽃이었어요.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어요. 안녕? 꽃이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어디 있니? 어린 왕자가 예의를 갖춰 물었어요. 이 꽃은 어느 날인가 대상들이 지나가는 걸 본 일이 있대요. 사람들? 예닐 곤명쯤 있을 텐데 여러 해전에 그 사람들을 본 일이 있어. 그렇지만 어딜 가야 만나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바람이 데리고 갔나 봐. 사람들은 뿌리가 없거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하지.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잘 가. 꽃이 대답 했어요.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가 아는 산이라고는 무릎 높이의 화산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는 불이 꺼진 화산을 의자 대신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높은 산에서는 한눈에 지구 전체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바위산 꼭대기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안녕? 그는 무턱대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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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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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어요. 내 친구들아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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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또 대답했어요. 그때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한 별이로구나. 아주 메마르고 몹시 날카롭고 모든 게 가혹한 별이야. 거기다가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이 남이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내 별에는 꽃이 하나 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었는데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모래와 바위와 눈 위를 이리저리 걸어다닌 끝에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 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어요. 그곳은 장미꽃이 많이 피어있는 정원이었어요. 안녕? 장미꽃도 따라서 인사했어요. 어린 왕자가 꽃들을 쳐다보니 모두 자기 별에 있는 꽃과 닮아 있었어요. 너희들은 누구야?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에서 물었어요. 우리들은 장미꽃이야. 장미꽃들이 대답했어요. 아 그래 어린 왕자는 자기가 아주 불행하게 생각되었어요. 그의 꽃은 어린 왕자에게 이 세상에 자기 같은 꽃은 단 한 송이도 없다고 말했었는데 지금 이 정원 하나에 만도 아주 닮은 꽃이 오천 송이나 피어있었으니까요.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속이 상하겠지? 창피한 꼴을 겪지 않으려고 기침을 해대고 금방 죽는 신용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또 돌봐주는 척을 하겠지. 안 그러면 내게 창피를 주려고 정말 죽을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져서 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장미는 흔한 꽃이었어. 그것하고 무릎까지 오는 화산 세 개 그 중에 하나는 영영 꺼져버렸을 지도 모르는데 그것 가지고는 훌륭한 왕자는 못되겠구나. 그러고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어요. 여우가 나타난 건 그때였어요. 안녕? 여우가 인사했어요. 안녕? 어린 왕자는 얌전히 대답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 나무 밑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넌 누구니? 정말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나는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너무나 슬퍼.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여우가 대답했어요. 아 미안해. 미안해. 그러나 조금 생각한 끝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물었어요.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지? 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구나. 넌 뭘 찾고 있니? 여우가 물었어요. 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근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 그건 대단히 불편한 일이야. 사람들은 닭도 키우는데 그게 유일한 낙이야. 너도 닭을 찾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니? 그건 너무나 잊혀져 있는 말이야.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야. 여우가 대답했어요.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내게 있어서 너는 아직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과 조금 더 다름없는 나이에 친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고 너 역시 내가 필요 없지. 너에게는 내가 수십만 마리의 여우와 같은 여우에 불과하니까. 그렇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내게는 네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될 테고 너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나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어요. 내게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지구엔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지구에 있는 게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하자 여우는 의아한 모양이었어요. 그럼 다른 별에 있어? 응.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야 거기 괜찮은데 그럼 달근? 없어.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여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여우는 하던 이야기로 되돌아갔어요. 내 생활은 단조러워. 나는 닭들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아.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나는 좀 건태로워. 그렇지만 지금부터 니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이제 환해질 거야. 난 여느 발자국 소리와는 다른 너의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나는 굴속으로 들어갈 테지만 니의 발자국 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안 먹기 때문에 밀은 나한테 소용이 없어. 밀밭을 보아도 내 머리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그게 몹시 슬퍼. 그런데 니 머리칼은 금빛이야. 그러니까 니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신날 거야. 금빛이 도는 밀을 보면 니 생각이 날 테니까. 그러면 나는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을 중단하고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쳐다보았어요. 제발 나를 길들여줘. 어린 왕자는 대답했어요.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 그렇지만 시간이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찾아보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들도 많아. 누구나 자기가 길들인 것 밖에는 알지 못하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무얼 알 시간조차 없어지고 말았어.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게에서 사고 있어. 하지만 친구를 파는 장사꾼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게 된 거야.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 어떻게 하는 건데?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처음에는 내게서 좀 떨어져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내가 곁눈으로 너를 볼 테니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이란 오해의 씨앗이니까. 그렇지만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앉으면 돼. 어린 왕자는 이튿날 다시 왔어요. 여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오면 더 좋을 거야.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을 느낄 거야. 4시가 되면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을 할 거야. 행복이 얼마나 값진 건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지 않아? 의뢰가 필요한 거야. 의뢰가 뭐니?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그것도 너무나 잊혀진 거야. 어떤 날은 그 밖의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그 외의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이를테면 사냥꾼들에게도 의뢰가 있어. 그들은 목요일에는 마을 처녀들하고 춤을 춘단 말이야. 그래서 목요일은 나한테 기막히게 신나는 날이란다. 나는 포도밭까지 소풍을 나가. 만약 사냥꾼들이 암흑대고 춤을 춘다고 해봐. 그러면 그저 그날이 그날 같을 때고 내게는 휴일이라는 게 없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어요. 그리고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는 말했어요. 울고 싶어. 그건 네 잘못이야. 나는 너를 괴롭힐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 네가 길들여 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런데 넌 울려고 하잖아. 그래. 그럼 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 얻은 게 있어. 저 밀 색깔이 있으니까. 여우는 계속 말했어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가봐. 그럼 이 장미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란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와. 비밀 하나를 선물로 줄게. 어린 어린 왕제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어요. 너희들은 내 장미꽃하고 조금 더 닮은 데가 없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도 누구 하나 길들이지 않았어. 내 여우도 너희와 마찬가지였어.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같은 여우에 친하지 않았지. 하지만 난 그 여우를 내 친구로 삼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어. 그러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어린 왕제는 이런 말도 했어요. 너희들은 아름답긴 하지만 속이 피었어.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을 테니까. 못 모르는 사람들은 내 장미도 너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만 내겐 그 꽃 하나가 너희들 전부보다 더 중요해. 그건 내가 물을 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유리 덮개를 씌어주고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나비가 되라고 두세 마리는 남겨두었지만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도 그 장미 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나 자랑하는 말이나 심지어 어떤 때는 침묵까지도 들어준 꽃이기 때문이야. 그건 내 장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도로 여우한테 와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잘 있어 잘 가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이 말을 기억하기 위해 되뇌었어요. 이 장미 꽃이 그렇게 소중해진 건 네가 너의 장미 꽃을 위해서 쓴 시간 때문이야. 내 꽃을 위해서 쓴 시간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따라 말했어요.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너는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넌 영원히 책임이 있어. 너는 이 장미 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여우가 말했어요. 나는 내 장미 꽃한테 책임이 있다. 머리에 새겨두려고 어린 왕자는 다시 한 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안녕. 전철수가 대답했어요. 아저씨 여기서 뭘 하세요? 손님들을 천명씩 고르고 있단다. 그 손님들을 태운 열차가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왼쪽으로 보내기도 하지. 그러는 중에 불이 환하게 켜진 급행 열차가 천둥같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전철수에 경비실을 흔들어 놓았다. 저 사람들은 무척 바쁜가 봐요. 뭘 찾아가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그건 기관사도 모른단다. 또 다른 급행 열차가 반대편에서 우렁찬 소리를 내며 달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 두 차가 서로 엇갈리는 거야. 자기들이 있던 곳이 마음이 들지 않았나 보죠?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만족하는 법이 없단다. 그러는데 세 번째 급행 열차가 불을 환하게 켜고 으르렁 거리며 달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앞에 간 손님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그들은 아무것도 쫓아가지 않는단다. 저 속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겠지. 그저 아이들이나 유리창에다 코를 비벼대고 있을 뿐이야. 아이들만 자기들이 찾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헝거푸로 만든 인형 하나 때문에 두 시간을 허비하고 그래서 그 인형은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빼앗기면 우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운이 좋구나 전철수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사꾼이 대답했어요. 그는 갈증을 푸는 알약을 파는 장사꾼 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절대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약이에요. 아저씨 그건 왜 파는 거예요? 이건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만드는 거야. 전문가들이 계산을 했는데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되거든. 그럼 그 53분을 가지고 뭘 하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나는 53분의 여유가 있다면 셈 있는 대로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생각했어요. 사막 사막 비행기 고장 비행기 일으킨 지 여드레째 되는 날이었어요. 나는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방울 물을 마시면서 이 장사꾼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 너의 추억들은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 나는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이제는 마신물조차 떨어졌으니 나도 셈 있는 대로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좋겠구나. 내 친구 여우가 얘야, 지금은 여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요? 우린 목이 말려 죽을지도 몰라. 그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대답을 했어요. 죽게 되었다 해도 친구를 갖게 되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나는 여우 친구를 가진 게 참 기뻐. 이 아이는 위험이 어떤 건지 잘 몰라. 배고픔도 목마름도 알 리가 없어. 그저 햇볕만 좀 있으면 충분할 테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린 왕제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대답하듯 말했어요. 나도 목이 말라. 우리 우물을 찾으러 가요. 나는 피곤하다는 몸짓을 보였어요.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건 방치도 않은 소리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을 아무 말 없이 걷고 나니 해가 떨어지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갈증 때문에 열이 좀 들떠서 꿈속인 듯 별들을 올려다 보았어요. 어린 왕자가 한 마리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었어요. 그래 너도 목이 마르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물은 마음에도 좋을 거예요. 나는 그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시 묻지는 않았어요. 그에게 그걸 물어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피곤해하며 주저앉았어요. 나도 그의 옆에 앉았어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이런 말을 했어요. 별들은 아름다워요. 누군가 보지 못한 꽃 한 송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고 말고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달빛 아래 펼쳐진 모래 언덕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사막은 아름다워.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어요. 모래 언덕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조용한 가운데 무언가 빛나는 것이 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우물을 감추고 있어서 그래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나는 그때 문득 모래의 이 신비로운 빛남을 이해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적에 나는 오래된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는 보물이 묻혀있다는 이야기가 전에 내려왔어요. 물론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하진 못했고 어쩌면 찾아보지도 않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이야기로 인해서 그 집은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 깊숙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맞아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거야.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내 여우하고 의견이 같아서 기뻐요. 그가 말했어요.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서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았어요. 이 지구 위에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건 없으리라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 창백한 이마 감기인 눈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달빛에 비춰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오직 껍질이 지나지 않을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을 거야. 반쯤 벌어진 어린 왕자의 입술에 살며시 머금은 미소를 보고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잠이 든 어린 왕자가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얘가 꽃 하나에 바치는 충실한 마음 때문이야. 잠을 자는 동안에도 등불처럼 장미꽃의 영상이 그의 가슴 속에서 밝게 빛나기 때문이야. 그러자 나는 그가 더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었어요. 등불을 잘 지켜주어야만 해. 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꺼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나는 해 뜰 무렵에 우물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급행 열차를 골라 타지만 자신들이 무얼 찾아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불안해하며 갈팡질팡 맴도는 거야.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덧붙였어요. 그건 소용 없는 일인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라 사막에 있는 다른 우물과는 달랐어요. 사라 사막의 우물들은 그저 모래에 뚫어놓은 구멍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은 마을의 우물과 같았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마을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나는 꿈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상한 일이야. 도르래며 두레박이며 밧줄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니.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줄을 만지고 도르래를 돌려보기도 했어요. 그러자 바람이 오랫동안 자고 일어나서 낡은 풍차가 삐걱거리듯 도르래가 삐걱거렸어요. 아저씨 이 소리가 들려? 우리가 이 우물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를 부르잖아. 나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할게 너한테 너무 무거워. 나는 두레박을 천천히 우물 가장자리까지 올려서 떨어지지 않게 잘 얹어놓았어요. 내 귀에는 도르래의 노래가 계속 쟁쟁하고 출렁거리는 물속에서는 해가 일렁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난 이 물이 마시고 싶었어. 마시게 해줘.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에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어요. 나는 특별한 축제에서처럼 달콤한 기쁨을 맛보았어요. 그 물은 양식 이외의 어떤 다른 의미였어요. 그 물은 별빛 아래에서 걸어와 도르래의 노래를 들으며 내 팔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었으니까요. 어렸을 적에 나는 내가 받은 성탄 선물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 미사의 음악 서로 주고받는 다정한 미수로 인해 빛난 것처럼요. 아저씨네 별의 사람들은 한 정원의 장미꽃을 오촌송이나 가꾸지만 자기들이 찾는 것을 거기서 얻어내지 못해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래 찾지 못하고 있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찾는 건 장미꽃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자 어린 왕자는 또 말했어요. 하지만 눈으로는 보질 못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해요. 나는 물을 마셨어요. 이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었어요. 사막의 모래는 떠오르는 햇빛을 받으면 꿀빛깔을 띄었어요. 이 꿀빛깔에서 나는 행복을 느꼈어요. 그러니 내 마음을 괴롭힐 까닭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아저씨는 약속을 약속을 지켜야만 해. 어린 왕자는 부드럽게 말하더니 내 옆에 다시 앉았어요. 무슨 약속? 알잖아요. 내 양에 씌울 임마게 말이야. 난 그 꽃에게 책임이 있어요. 나는 그려두었던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가 그린 바하바부 나무는 어쩐지 배추를 닮았어요. 그래? 나는 내가 그린 바하바부 나무 그림을 퍽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그린 여우는 귀가 약간 뿔같이 생겼어. 너무 길잖아. 그러고 그는 또 웃었어요. 꼬마 신사야 너는 너무하구나. 난 속이 안보이는 보아뱀하고 속이 들여다보이는 보아뱀밖에 그릴줄 모른다는 걸 알아야지. 응? 괜찮아. 아이들은 다 알아볼 테니까. 나는 연필로 입마개를 하나 그렸어요. 그 입마개를 어린 왕자에게 주자니 가슴이 꽉 메었어요. 나는 니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있잖아요. 내가 지구에 떨어진 게 내일이면 1년이에요. 그리고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말했어요. 바로 이 근처에서 떨어졌었어. 그러면서 얼굴을 붉혔어요. 나는 왠지 모르게 또다시 이상한 슬픔을 느꼈어요. 그러는 중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럼 우연이 아니었구나. 여드레전 내가 너를 알게 된 날 아침 사람 사는 땅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곳을 혼자서 이렇게 걸었단 말이니? 니가 떨어진 대로 돌아가는 길이었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어요. 나는 주저하며 이어 물었어요. 어쩌면 1년이 되어서 그랬던 거였니? 어린 왕자는 한 번 더 얼굴을 붉혔어요. 그는 묻는 말에 대답하는 일이 절대 없었어요. 그러나 얼굴을 붉히면 그렇다는 뜻이 아닐까요? 난 겁이 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만 해. 기계 있는 데서 다시 가야 해.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일 저녁에 다시 와요. 하지만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여우 생각이 떠올랐어요. 길을 들여놓으면 울 염려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우물 옆에는 오래되어 무너진 돌담이 있었어요. 이튿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나는 나의 어린 왕자가 그 위에 올라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걸터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넌 생각이 바로 이 자리는 아니야. 저편에서 대답하는 다른 목소리가 분명 있었어요. 아니 아니야 날짜는 맞아 하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그대로 돌담을 향해 걸어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고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다시 말을 건넸 어요. 그렇지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봐. 거기서 기다리면 돼. 난 오늘 밤에 거기 가 있을 테니까. 나는 담에서 20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여전히 보이는 건 없었어요. 조금 있다가 어린 왕자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좋은 독을 가지고 있니?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가슴이 찢기는 듯하여 걸음을 멈칫 했어요.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아직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젠 그만 가봐 내려가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때서야 난 단밑을 내려보다가 펄쩍 뛰었어요. 거기에는 순식간에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는 노란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쳐들고 있지 않겠어요?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뛰어갔어요. 하지만 내 발소리를 들은 뱀은 마치 잦아들어가는 물줄기 모양으로 소리 없이 기어가더니 별로 서두르지 않고 가벼운 쇳소리를 내며 돌틈으로 사라졌어요. 내가 단밑에 이르는 순간 겨우 눈처럼 창백한 나의 어린 왕자를 품에 받아 안을 수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이젠 뱀하고 이야기를 다하고 나는 그가 항상 두르고 있는 금빛 목도리를 풀고 관자놀이를 적셔준 뒤 물을 먹였어요. 이제 그에게 감히 무언가를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껴안았어요. 그의 가슴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뛰는 게 느껴졌어요. 아저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치게 돼서 난 정말 기뻐요. 이젠 아저씨는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됐어. 그걸 어떻게 알지? 나는 마침 천만 뜻밖에도 비행기를 고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려던 참이었어요.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덧붙여 말했어요. 나도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나는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를 어린애처럼 꼭 껴안았어요. 하지만 내가 그를 붙잡아두기 위해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어린 왕자가 끝없는 심연으로 곧장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의 진지한 눈길은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양을 넣어둘 상자랑 입마개도 있고 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얘야 무서웠지? 물론 그는 무서워 했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이 훨씬 더 무서울 거야.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웃음 소리를 영영 듣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웃음은 내게 있어 사막에 있는 샘과 같은 것이었어요. 얘야 네 웃음 소리를 더 듣고 싶구나.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게 말했어요. 오늘 밤 밤이면 꼭 1년이야. 내가 지난 해에 떨어졌던 자리 바로 위에 내 별이 나타날 거예요. 얘야 넌 못된 꿈을 꾼 걸 거야. 그 뱀이라든가 만날 장소 별 이야기 같은 건 모두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알아. 꽃도 마찬가지야. 어떤 별에 있는 꽃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밤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참 아늑해져요. 어느 별이나 다 꽃이 피어있어요. 그렇고 말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내게 먹여준 물은 음악 같았어요. 도르래랑 밧줄 그것들 때문이에요. 아저씨도 알 거예요. 참 좋은 물이었어요. 그래. 알아. 아저씨도 밤이 되면 별들을 쳐다보겠죠. 내 별은 너무나 작아서 어디 있는지 아저씨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게 더 나은 일인지도 몰라요. 내 별은 아저씨에겐 여러 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는 아저씨는 어느 별을 바라봐도 다 즐거울 거예요. 그 별들이 모두 아저씨와 친구가 될 거고 아저씨한테는 선물을 하나 줄게요. 그는 다시 웃었어요. 얘야 나는 네 웃음소리가 좋아. 바로 이게 내 선물이에요. 물도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소리니? 누구에게나 별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 똑같은 별이 아니에요.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별들이 길잡이에요. 별들은 하나 작은 빛으로 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들이 수수께끼가 되겠지요. 내가 만난 상인한테는 별이 곧 돈이고요. 그렇지만 별들은 말이 없어요.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별을 갖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내가 그 별들 중에 어느 한 별에 살고 있고 그 별들 중에 한 별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가 밤의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웃는 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웃었어요. 아저씨 슬픔이 가라앉게 되면 시간은 슬픔을 가져가요. 나를 알았다는 게 기쁘게 생각될 거예요.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일 테고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저 기쁜 마음으로 창문을 열 때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 걸 아주 이상하게 여기겠죠. 그러면 아저씨는 이렇게 말할 거야. 응 별들은 언제나 날 웃게 해줘. 그럼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아저씨한테 아주 못된 장난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어요. 별 대신에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잔뜩 아저씨한테 주고 싶은데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웃더니 곧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저씨 오늘 밤엔 오지 말아요.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아픈 것처럼 보일 텐데 어쩌면 죽은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 보러 오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는다니까. 하지만 그는 걱정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아저씨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뱀들은 심술쟁이에요. 괜히 장난삼아 물지도 몰라요. 떠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무언가 그는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뱀이 두 번째 물 땐 독이 없다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소리 없이 빠져나갔어요. 내가 그를 보고 따라갔을 땐 그는 망설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아저씨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손을 잡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또다시 고통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야. 마음이 괴로울 테니까 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잠잠고 있었어요. 아저씨도 알죠? 거긴 너무 먼 곳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은 내버린 낡은 껍데기와 같아요. 낡은 껍데기 때문에 슬플 건 없잖아요. 나는 말없이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약간 기운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힘을 냈어요. 아저씨 아주 멋있을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볼 테니까요. 그러면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를 달고 있는 우물이 될 거예요. 모든 별들이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테고 나는 잠잠고 있었어요. 정말 재밌을 거야. 아저씨는 방울을 5억 개나 갖게 되고 나는 샘을 5억 개나 갖게 될 테고 그러고는 그도 말이 없었어요. 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왔어. 저기야. 나 혼자 한 걸음만 내딛게 내버려 더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겁이 났는지 풀썩 주저앉았어요.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어요. 알죠. 내 꽃 말이에요. 난 그 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게다가 그 꽃은 너무 약해요. 또 너무나 순진하고 그런데도 세상에 맞서 몸을 보호해주는 건 약한 가시 내게 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서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지금 이야. 이게 전부예요.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몸을 일으켰어요. 그가 한 걸음 내딛었어요. 나는 꼼짝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발목 부근에서 노란빛이 반짝 했을 뿐 이었어요. 그는 잠시 동안 그대로 서있었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고 나무가 넘어지듯 조용히 쓰러졌어요.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건 지금으로부터 벌써 여섯 해 전에 일이 되었네요. 나는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다시 만난 동료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무척 기뻐 했어요.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고단해서 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에요.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간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해 뜰 무렵에 그의 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무거운 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밤이면 별들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해요. 별들은 5억개의 방울과도 같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마개에 나는 그만 잊어버리고 가죽끈을 달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어린 왕자는 그 잎마개를 양에게 씌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양이 꽃을 먹어버렸는지도 모를 일이야. 그러다가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에 유리 덮개를 씌우고 양을 잘 지킬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해져요. 그리고 별들도 모두 고요히 웃어주고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다 한 번 실수하게 되면 그만이야. 어느 날 저녁 그 애가 유리 덮개 씌우기를 깜빡 잊어버리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나가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방울들은 모두 눈물로 변해버려요. 이건 크나큰 수수키키예요.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나 나에게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이 어디선가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에 따라 천지가 온통 달라지고 마니까요. 하늘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내게 이 그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쓸쓸한 풍경이에요. 이건 앞쪽의 그림과 꽃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의 기억에 확실히 심어주려고 다시 한 번 그린 거예요. 어린 왕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여기예요. 언제고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이곳을 틀림없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주의깊게 보아두세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거든 제발 서두르지 말고 바로 그 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만일 그때 한 아이가 당신에게로 다가오며 웃으면 그 애의 머리가 금발이면 또 질문을 던져도 대답이 없으면 당신은 그 애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내가 그 애 생각에 이렇게 슬퍼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외면하지 말고 그 애가 돌아왔다고 만나 보았노라고 내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